예레미야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의 자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까지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요시아죠 요시아의 아들 첫째 아들 살룸이라고 하는데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 여호아하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 여호아하스 살룸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인 엘리야 김 죄송합니다 여호아 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안 들었다는 거죠 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다윗같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마지막에 변장하고 바로 느그와의 전쟁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애굽이 유다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애굽 정책에 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금방 여호아하스를 패위시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왕위가 패위되고 그의 동생인 여호아 김이 결국 다시 왕이 되는데 여호아 김은 또 너무 칠해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침공에 오죠 그래서 너부갓네스알이 선두를 한 바벨론 침공에 와서 엘리야 김을 약 7년 만인가요? 이렇게 결국은 잡아갑니다 역대상에 잡아가는 내용까지만 나오고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결국 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결과적인 말씀은 너희가 평안할 때도 듣지 않았었고 내가 아무리 너한테 얘기를 이미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가 평안할 때 듣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습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 습관성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계속해서 듣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하는 거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해야 했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 네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좋은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평안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대단한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이미 한번 저희가 저녁예배 때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반복의 역사 아닙니까? 평안할 때 꼭 하나님 떠나잖아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별의별 고난을 주고 음식 다 빼앗아 가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이제 막 부르짖었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안을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면 뭐라 그러죠?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중요할 때 제가 중요할 때 하나님 목소리 분별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위해서 어느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요즘에 아이들 키우려고 교육방송도 많이 보시고 세미나도 가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며칠 뒤에만 좀 찾아와라 그래서 며칠 뒤에 찾아갔더니 정원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정원에 나무가 네 그루가 있는데 이걸 한번 뽑아보라고 어린 나무 네 그루를 한번 뽑아보라고 시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갓 심은 나무입니다 뽑으니까 쉽게 뽑힙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였기 때문에 또 역시 힘을 조금 더 세게 주니까 뽑힙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좀 심은 지 시간이 지난 나무입니다 아주 힘들게 그걸 뽑았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오래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어린 나무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나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어려서부터 그 예전부터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졌다면 시련과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올 때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좀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 오지 말래요 그래서 늦게 갔습니다 왜 오지 말래 그랬냐면요 아이들 지금 숙제 해야 되고 저녁 빨리 먹고 숙제 마쳐야 되는데 제가 가면 저희 아들은 해방이거든요 그때부터 저와 노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맞춰야 당신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순정하여서 늦게 저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늦게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근데 뭔가 마음이 다 안 좋아요 보니까 엄마가 오늘 핸드폰을 전혀 못 보게 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먼저 핸드폰이 없고 오직 저희들 것만 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줘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힘든 거죠 자기들 게임 한번 확인을 늘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 아마 그 확인할 게 있다 대단한 걸 확인하는 것처럼 새로운 캐릭터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어저께 그걸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불러서 제가 처음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얘기하는 거 놀기만 하는데 애들 앉아라 분위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앉아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앉은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도 오락실이라는 게 있어서 다녔다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가봐서 갤럭시라는 걸 했는데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 50원인데 아빠 한 달 용돈이 얼마였는지 아냐 100원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돈을 만들어서 갤럭시도 몰래 하고 그러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 버블버블도 하고 열심히 오락실을 몰래 다녔다 우리 교인들이 볼까 봐 눈치 싹 보고 교인들 없을 때 쏙 들어가서 오락실에서 그런데 아빠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하나님 저 고등학교 가서는 오락실 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락실에 친구를 부르러도 안 들어갔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락실에 그냥 아예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얘들아 힘든 건 아는데 남자가 오늘 안 한다는 결심을 가지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꾸 너무 초등학교 2학년한테 하고 있으니까 먹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는 그래도 들어주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죠 나중에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아빠 그만 얘기해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만 얘기해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만 얘기하는 물론 제가 말의 길이는 조절을 해야겠죠 설교도 우리 늘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길어지면 힘들어지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듣는 습관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습관을 좀 길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듣는 습관은 뿌리가 깊어져야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 뿌리를 길러야 할까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한 나이시든 지금부터 그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폼 재지 말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폼내지 마라 폼 재지 마라 그런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독특한 폼으로 운동하는 아주 독특한 폼으로 운동하는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폼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폼인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서 열리는 메이저 테니스 대회죠 US 오픈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는 선수가 나와서 그 친구가 표를 줘가지고 갔는데 그 메이저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것만 봐도 제 실력이 늘더라고요 폼을 보니까 저희랑 전혀 다른 폼을 갖고 치는 선수들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폼이 무엇과 상관 있습니까? 습관과 상관 있는 거예요 결국 폼이 습관입니다 폼이 좋으면 실력이 좋은 것이고 습관이 좋으면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습관이 좋으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나눔의 습관, 겸손의 습관 이 습관만 잘 갖춰도, 이 폼만 잘 갖춰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은요 나중에 고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쳐야지 지금은 뭐 대충하다, 나중에 고쳐야지 아니면 지금부터 고치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폼 가르쳐주는 게 제일 쉽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잘 배우고 습득합니다 사실 이번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 다가오는데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좋은 예배의 습관 좋은 믿음의 습관 꼭 심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리서부터가 참 중요한 것 좋은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 그리고 어른들도 비록 좀 굳었지만 자꾸 새로운 폼을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정말 바른 모습들을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만들기가, 폼이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이제 스케이트를, 의사 선생님이 조언해 줬대요 목사님 너무 점점 나이가 드셔가시면서 허리도 약하고 하체도 약하니까 스케이트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나 예전에 스케이트 좀 탔는데 해서 마침 그 교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스케이트 감독이 있었대요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훌륭한 분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가대표 스케이팅 감독님한테 배우게 됐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늘 이런 말 하는데요 목사님, 옛날에 논에서 막 타던 습관은 좀 버리세요 논에서 자기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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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보면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타다 보면 논에서 타는 습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원론 목사님도 예전에 영양에서 제일 수영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개혐염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도 지시는 거예요 자유형하는 사람한테는 다 지는 거죠 그런데 급해지면 이게 나오는 거죠 급해지면 우리의 습관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배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굳어진 습관들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오랜 습관들 제가 너무 많은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끔씩 저희 부목사님들 탁구 치고 있는 거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제발 그렇게 좀 치지 말고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폼을 바꿔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막 가르쳐줍니다 복사님 고맙습니다 제 폼을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귀찮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폼만 바꾸면 이 친구가 더 잘 칠 수 있는데 저 보이는 거죠 너무 이상한 폼으로 치고 있으니까 엉덩이는 빼고 막 이러고 치고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바꿔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하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똑같이 옛날이랑 똑같이 치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실력이 느는 게 습관이 바뀌면 실력이 늡니다 폼이 바뀌면 실력이 늡니다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좋은 믿음의 교회 생활의 습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신앙 생활 대충 하는 분에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 생활을 누구에게서 잘 본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게 폼이고 그게 습관인데 대충 신앙 생활하면서 놀러만 다니면서 남의 얘기 많이 하면서 목회자 비방하면서 이런 사람들 같이 쭉 다니다 보면 그 습관이 몸에 배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와서 정말 겸손한 자세를 배우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를 배우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면 그 사람은 그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뛰어난 탁월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르친다고 다 배우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남자들은요 쓸데없이 남을 많이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남자들 특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사님들은 제가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고맙다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열심히 가르쳐줘도 목사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 골프 선수가 이제 자기 핸드폰을 켜놓고 자기 연습하는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골프 프로 선수예요 근데 옆에서 연습하던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내가 골프 좀 쳐봤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내 방식대로 치라고 하면서 그 여자 프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 프로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나는 선수고 어디서 이따위가 와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지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주고 그렇게 한 번 하라니까 그렇게 한 번 따라해 주니까 그 사람 그거 봐 잘 되지 얘는 원래 잘 쳐요 그거 봐 잘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아무에게서나 배우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누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사랑을 꼭 예수님께 배워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TV에서 제발 배우지 마라 영화에서 그거 진짜 사랑은 아니다 정말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래 참고 자기를 낮춰 비우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럼 우리 모든 믿음의 습관을 다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흐트러졌던 잘못됐던 잘못 배웠던 것들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 언어의 습관 나눔의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을 길러주실 때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여우아스가 나와선 안 되고 여우아김이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